낙엽이 점점 더 많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가은 날씨 때문에 왠지 식욕이 더 왕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펜 삼겹살 파스타를 해볼까 해요 삼겹살 좋아하시죠?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마늘은 최대한 얇게 썰기 위해 채칼을 쓸거에요 그리고 검 파슬리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좀 느끼하기 때문에 생파슬리를 쓰시면 더 맛있을거에요 삼겹살을 400g 정도 준비했어요 삼겹살을 400g 정도 준비했어요 얇게 작게 썰어서 다싹 구울거에요 다 썬 후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줍니다 한 두세 꼬집 정도? 넓은 팬을 강불에 달군 다음 중강불로 불을 내리고 삼겹살을 바싹 구워주세요 밑에 눌러붙는 반색은 걱정말아요 맛있는거에요 까매시지만 않으면 돼요 삼겹살에 기름이 충분히 안나오면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거의 다 구워질 때 마늘을 몽땅 넣어주시고 타지않게 계속 볶아주며 바삭하게 익힙니다 나중에 쓸 접시 하나 위에 키친타올을 올려서 삼겹살을 다 옮겨주세요 아주 얇은 마늘은 타버린게 있을 수 있으니 이런건 버려주세요 그리고 후추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강불로 다시 올린 뒤 스파게티면을 160g 팬에 넣으시고 물 400ml를 부어주세요 소금은 두꺼집 정도 뿌려주시고 아까 눌러붙은 삼겹살 노릉지를 긁어준 뒤 물이 끓어오른 후 중불로 내려주세요 7분 타이머를 맞추시고 면도 자주자주 저어주세요 안그러면 서로 붙어버리거든요 그동안 달걀물을 만들어요 달걀 하나와 달걀 노른자 하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타이머가 거의 다 될 때쯤 화이트 와인 2큰술 넣어주세요 와인이 없으면 생략 잘 익었는지 확인하시고 타이머가 올리면 엑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뿌려주고 파마산 치즈카루를 2큰술 뿌려주신 후 잘 버무려준 뒤 물을 꺼주세요 물이 좀 자작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아까 볶은 삼겹살과 마늘을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파슬리도 뿌려주시고 매콤한 칠리 후레이크도 입맛에 맞게 뿌려주세요 입맛에 따라 엑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한번 더 뿌려주시고 끝 조금 식으면 아까 풀어놨던 달걀물을 비벼주세요 must ice cream well for sure 아우 덥냐? 아니 방금까지 너무 흐려가지고 아 더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바삭해 삼겹살이 어 확실히 조그맣게 잘라서 구우니까 좀 더 그 삼겹살 맛이 더 웅축된 맛 음 삼겹살이 진짜 바삭해서 했어 궁금한거 있어요? 스파게티 먹을 때 이렇게 스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 스푼을 아예 안 쓴대 아 그냥 포크로만 숟가락이랑 같이 먹는거 좀 약간 어린애들이? 아 베이비들 응 그렇대? 응 아 더워 더워 아휴 가루죽집인데 더워 10시까지 좀 얕스러워 어우 너무 더워 진짜 땀 엄청 많이 흘리고 있어 가을이 시작된거니까 가을 무드로 이렇게 따뜻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너무 오늘 덥네요 갑자기 근데 아까까지 되게 흐렸거든요 급해가 나와서 당황스러워 언니 가을 좋아해요 언니 가을 좋아해요 그냥 고무도 좋아 응 여러분 그리고 이거 드시면 하셔야 될게 만들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팬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흡수되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그거 유의하시고요 맞는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끝에 쯤에 물을 좀 남겨요 여기에 물이 좀 자작할 정도 그래야지 그래도 먹으면서 안 뻣뻣해지고 계속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마늘향이 되게 강하다 그치? 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유성향 뭔가 퓨저만화 되는 것 같아 응 여러분 이거 만들게 되시면은 인스타 태그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그럼 우리 또 봐요 안녕 저거 둘 둘 둘 둘 셋 둘 감사합니다.